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감사 권한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교육청의 감사가 교육청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인데, 조례를 어떻게 정할지 도의회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입법 예고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사 대상에 지금의 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법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준입성 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도지사와 도의회 입김에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좌우될 수 있고, 교육 관련 조례 발의와 공포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감사 대상을 특별자치도로 한정하거나 사전에 감사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출범한 다른 지역 특별자치시도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도의회가 판단해 정할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북 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감사권을 지켜내기 위해 도의회를 설득하고, 제주,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교육청과 함께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